형님 방금 영상 다 찍어서 에일로 보내놨어요 어이허이 고생 많았구만 아 그리고 심심해서 쿠키도 만들었어요 필요하면 쓰세요 크크크크크 쿠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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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페우스도 초대받았군 나무와 풀릴까지 기뻐하고 있네 놀라워 저 정도 솜씨라면 아폴론 형님의 솜씨와 맞먹을만 하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 소수님 음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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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